안녕하세요 블루 도요입니다 저의 포인트는 별이다 오늘 별혁이네요 별혁이에요 예 저 찍을 때 햇빛이 없어서 아쉽긴 했지만 형이 햇빛보다 빛나는데요? 뭐 예? 이거? 그렇습니다 이 스케줄 때도 됐는데? 화보 촬영은 화보로가 촬영이네요 확실히 화보는 화보다 자고 있는 거 같아요 내가 만든 쿠키 초코쿠키 눈치 보지 마 하면서 하면서 초코쿠키 하면서 눈치를 받아 동현아 카메라 가지고 초코쿠키 하고 그냥 초코쿠키 이렇게 하면 되세요 초코쿠키 미용이 막 이래 초코쿠키 초코쿠쿠키 초코쿠키 초코쿠키 아 헬로 두 두 셋 selv파 woo 봐요 peace 바살레인